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중앙에서 어 루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asında 어좌 2분간 박스 한쪽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뒤쪽 아 여기서 있어요 숏돌 들어갑니다 키바ys 치즈 Как입니다 선재골이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 0 어 어 루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아 네 나왔어요 박스 한쪽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뒤쪽 아 여기서 있어요 쇼골 들어갑니다 김혜철 축구단 선제골이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아 김창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 초반부터 이제 측면을 이용해서 공략을 계속했던